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번 사태가 수습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다루겠느냐 여러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거리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죠 전 용산서장 112 상황실장 다 총경급입니다 용산구청장 포함해서 6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총경을 포함해서 경찰 4명과 더불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승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보십니까 이 임재 총경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료한 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이분도 아마 총경인 것 같습니다 류 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총경을 직무유기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현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함께 입건됐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직무유기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경찰에 따르면 이 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력대응 윗선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불구하고 피해자를 낳았고 오후 10시쯤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해 놓고도 차량 전체를 이유로 차 안에서만 시간을 허비하다가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애초에 작성했던 정보문건을 삭제하라고 회유하고 실제 삭제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 개장도 함께 입건됐다 이 사람들 당연히 정보삭제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런 공직자들이 그냥 까딱 실수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보문건 같은 것을 위에 지시를 받아서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일상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장도 수사선상이 올랐고 용산구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태원 일대의 인파 밀집이 예견 가능했는지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아마 다룬 모양인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용산경찰서장과 관계자들이 문책이 돼야 될 거고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최소한 서울시 여러분들 경창시경 국장이라고 합니까 청장이라고 합니까 책임라인인 경찰청장 유의근인가는 분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저는 이상민 씨가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초거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중의 민심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결국은 좌측에서 이상민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상민 씨는 그냥 면제부를 줘야 된다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 공격을 받겠죠 이상민 장관도 물러날 뜻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위 표명한 적이 없고 대통령실과도 의논이 안 됐다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는 김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것은 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체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인사권장에게 올린 모양입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본인은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리고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행사 책임은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행안부 장관성까지 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필요했는데 보시게 되면 당에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 여당 내부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경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당에서 그런 것들을 전달했지만 이제 결단은 최종 인사권자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그냥 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고 여론이 그냥 잠잠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과감하게 좀 아픈 부분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따르는 그런 비용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뭐 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장이 되게 되면 영광도 주어지지만 고통이 따르는 거죠 돈을 가지면 우리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돈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한 것을 갖게 되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민심의 향방이 그러나 민심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병호 tv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82% 7만 4천여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상민까지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정도로 큰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척근이든 아니건 관계없이 좀 더 광범위한 그런 폭의 책임을 묻는 일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권자 결정 내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여기 관세님께서 책임 안 지려고 하면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우려하는 거죠 산에 크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방화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화선 그 방화선을 경찰청장에서 넘어서 그냥 손 보는 김에 좀 더 과감하게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이 대통령과 함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대구 광역시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까지 물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찰청장까지 그렇게 책임을 묻게 되면 분명히 아마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보통 시민들의 뜻은 좀 다릅니다 시민들은 이상민 씨는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주